로마서 9장 14절부터 오늘은 33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여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여 오직 극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율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만이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여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미라 부딪힐 또래 부딪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14절부터 33절까지 뒷부분 마무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삭에 대해서 나왔고 야곱과 에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적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이삭은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기적적인 출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몇세 때 낳은 거죠? 이삭을? 백세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백세 때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시 뉴스 토픽이나 이런데 백세 때 애를 낳은 사람 기사가 나온 거 혹시 있습니까? 없죠 네 아마 최고 나이가 많아도 아마 60, 70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백세 때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전에 미리 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늦게 애를 낳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기다려서 이삭을 낳고요 그 이삭을 낳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웃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웃을 것이다 실제로 사라가 이삭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괜히 좀 겁먹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웃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죠 그런데 실제 자기 아들의 이름이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 그걸 이렇게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 안식, 평안, 즐거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즐거움이 온다 이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 기독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도 이삭과 같이 기적적인 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적적인 출생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아이가 임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된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 죄가 없이 태어난 인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로마서 9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8절까지는 문단을 끊어서 만약에 주제를 잡는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공부는 조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이거 신학 공부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태초에 맞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성경 아시죠?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엄청나게 긴 내용을 하나님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것도 선택이에요 결국은 뭐가 이렇게 우리 인간이 내가 선택 좀 받게 해주세요 막 뇌물을 주고 하나님한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셨는데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뭘 했나요? 수천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개명, 약속,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왜 지켜야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의해 놓으신 규칙이었습니다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으로 말할 때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뭔가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법이에요 법 여러분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다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한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검찰이 와서 여러분을 수갑 채워서 데려갑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줄 때 왜 그 법을 줬을까요? 법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야기가 예정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는 전제를 하면 우리 인간은 전부 로봇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택할 권한이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선택해라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만약에 로봇처럼 했다면 생명나무 너 선택할 거야 미리 예정하고 미리 선택하고 다 각본을 짜놓고요 쉽게 말하면 다 시나리오를 싸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너는 생명나무 선택하게 돼 있어 너는 사놨고 안 따먹을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끝이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전제를 놓고 볼 때 분명히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있죠?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 전에 타락을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고 우리의 육신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모든 질병의 뿌리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대해서 단호하고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을 조금 전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치유기도 그것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걷어갔을까요? 안 걷어갔을까요? 걷어갔다는 얘기죠 왜? 죄에 속해 있는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받을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질병도 나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꾸짖고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넌 내 몸에 있을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합법적인 권리가 없다 질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제사들과 율법과 규칙과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만 했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에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재물을 바쳐야 했고 수없이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해결했어요? 못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인간 속에 있는 그 자유의지 그리고 죄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 죄된 경향이 성향이 인간 속에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 죄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줬을 때는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못할 거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미리 얘기를 하죠 여자의 후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각본을 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예정론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인간은 뭐가 있어요?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그 의지,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부패 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이걸 통해서 살펴보면요 예정론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또 안 되죠 그 관점에서 보면 예정론이 맞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예정론은 장로교, 우리나라 대다수에 있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그 예정론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예정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루터와 칼빈, 그 다음에 찌빙글리,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이 예정론을 가지고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어요 많이 싸우고 여러분이 사실은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지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많은 논쟁과 싸움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중심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라스무스라는 네덜란드에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루터 아시죠? 루터도 굉장히 성경을 번역할 정도니까 상당히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죠 이 두 사람이 한 번 어느 곳에서 만나서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이 바로 예정론 논쟁이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할 것까지 선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정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중 예정론이 있고 단일 예정론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용어인데 단일 예정론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의 전적인 선택에 있어서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실마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단일 예정론입니다 왜?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니까 그런데 이중 예정론은 뭐냐면 칼빈이 주장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마저도 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다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성경의 9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디모델 선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이 구절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만약에 그 관점으로 보면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은 정확하게 틀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지옥 갈 사람을 선택했다 정했다 그럼 이 사람은 예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 자기가 어려움에 닥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만 합니다 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진노의 선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저주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동의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지옥에 갈 사람을 정해놓고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해놓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차원에서의 선택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정론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통째로 그냥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이 선택 이 부분의 선택과 예정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개인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면 김진 손선미 이렇게 딱 정해놓고 김진은 어디 가고 손선미는 어디 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예정으로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칼비는 개인적인 예정으로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전부 다 통째로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선택했어요 아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했기 때문에 14절을 터보겠습니다 그런 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앞에 보면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하고 미리 말했지 않냐? 태어나기도 전에 얘기했지 않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로마서 8장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걸 다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애서라는 인간이 애서의 특성을 창세기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애서의 특성이 뭐예요? 사냥을 좋아하고 바깥에서 들에서 막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장막에 고하면서 안에서 신뢰형 인간이에요 야외형 인간 신뢰형 인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애서의 문제가 뭐였냐면 가장 큰 문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다 다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 100명 이상 되는 여러분이 개인 개인의 성격 전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격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격은 빼고 김진 성격 빼고 김진 인간만 사랑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격적인 것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수용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실 때 하나님 자체가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뒤에 보면 바로 얘기도 나오고 바로를 하나님이 막 조종한 것 같아요 느낌으로 보면 바로를 막 이렇게 각본을 짜놓고 이런 배역으로 딱 해놓고 이런 배역으로 해서 내가 널 썼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성격 이외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정 패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애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정도가 달랐던 거예요 애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보기에는 별 볼일 없고 막 술술을 쓰고 머리도 좀 돌아가고 막 머리를 무지하게 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열정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 보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열정이 있냐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정말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게 있냐 여러분 성격이 더러우면 어때요 하나님 쓰시면 되죠 성격 더럽다고 하나님 안 씁니까 저도 성격 더러워요 근데 손선미 성격 더러워요 쓰잖아요 하나님이 성격으로 보면 누가 여기서 제일 좋을까 한번 제가 봅시다 이 중에서 성격 제일 좋은 분 누굽니까 아주 아무리 남이 욕을 해도 항상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런 분이 가장 좋은 분이죠 최고의 성격이죠 그러나 성격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는 거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패션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 하나 이제 오늘 배우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포인트에 그래서 예정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중요하게 뭐냐면 전체적인 선택은 있었지만 개인적인 선택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중 예정론이 틀렸다 단일 예정론이 맞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 받을 자들을 선택하신다 그러나 지옥 갈 자를 선택하시지 않았다 이게 이제 단일 예정론이에요 신학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오늘 조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럼 여기서 이제 14절을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경 박사였잖아요 율법 학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렸어 하나님은 불의해 하나님은 나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 사랑하고 이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미리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 보신다 그걸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곱이란 인물 속에 있는 그 열정 아 너는 그거 하나 진짜 좋아 그래 이걸 보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왕을 보면 다윗이 뭘 잘했어요 잘한 걸로 보면 잘한 게 없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은 바세바우 간음하고 나쁜 짓도 했어요 다윗왕이 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높은 점수를 준 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정 패션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의 역일자를 궁일의 역이고 불상의 역일자를 불상의 역이라 하셨으니 이걸로 보면 또 더 그렇게 보이죠 이걸 쭉 나열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즉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궁일의 역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의미니라 맞아요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막 행동으로 뛰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써주겠습니까 그 사람을 너 안 써 네가 아무리 원해도 난 너 필요 없어 너 저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22절 23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얘는 멸망 도장 찍었어요 너는 지옥이야 지옥 끝이야 이렇게 정해놨는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원인 제공을 누가 하냐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완악하게도 끊임없이 그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바로 얘기하나 성경이 바로 얘기하려시되 내가 이 일을 이와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의위로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맞아요 이 말씀 그대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라는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만 보면 그대로 그냥 그 현상에만 집중하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상은 항상 그 뒤에 배우가 있는 겁니다 맞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현상만 보고 아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우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바로의 배우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는 원래 야망가였습니다 바로는 굉장히 왕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바로왕이 이집트를 엄청난 강대구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이 파라오가 요 파라오가 요 지금 말하는 이 파라오요 파라오가 많이 있었지만 요 파라오는 강대국에 끌어올린 사람이고 자기 업적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게 강할까요 여러분 자기의 명예와 자기 의지와 자기의 자존심이 무지하게 센 사람이에요 자존심 건드리면 작살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누가 자기한테 거스를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파라오는 아주 착해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얘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죄인 취급해가지고 인간을 받고 개조시켜가지고 완전히 악인을 만들어가지고 바로를 써먹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제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에요 아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나의 인생의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인데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 칼빈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그 머리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을 제기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고 딱 해놓고 예정론 정했어 넌 지옥가 넌 천국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구절구절 배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이 로마설 통해서도 사도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는지가 구절구절 배어 있어요 그냥 그 글 속에 나타나요 저도 글을 쓰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글을 쓰다 보면 어떤 게 느끼냐면 그 안에 그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글을 쓰다 보면 거기에 어떤 표현을 할 때 이 성경도 그게 느껴져요 저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다방면으로 정말 이렇게 근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고 율법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시는 것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굉장히 중요한데 자 19절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했단 말인가 허물하시느냐 이 말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중국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고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이렇게 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 왜 잘못했냐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자 그럼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손 쳐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죠? 왜? 그 뒤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 있을 그릇을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메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면서 물건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만들지 물건을 만듬을 당하는 이 물건이 주인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성질내고 화를 내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물건은 비물질이니까 그 물건 자체가 어떤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생물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동물조차도요 주인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반론을 제기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썼습니까? 하나님 난 이쪽으로 쓰임받고 싶은데 왜 날 이쪽으로 썼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여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있어요 그 실마리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이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패션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열정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손선미가 일찍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강했다 그걸 알고 손선미를 다 끌어다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봐도 우리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강해요 제가 남편으로서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해요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요 매일매일 샘솟아요 그 열정이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다 학력이 어떻다 집안이 어떻다 그거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훈련시켜서 다 쓰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자세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죠 그릇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오래 참고 관용하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니네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맞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불이하냐 하나님이 잘못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읽는 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성경 해석 잘못하실 때 맞습니다 문자적으로 물론 해석하지만 문자적 해석도 그 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글을 쓸 때 그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네가 지금 계속 죄짓고 또 죄짓고 죄짓고 하는데도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을게 그래 조금만 기다려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죽어야 돼요 저도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냥 죽어야 돼요 바로 아웃이에요 근데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쭉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뒤에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데 자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을 이제 얘기를 하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래라 호세아의 2장 23절에 있는 얘기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백성이 아닌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죠 백성도 놀라운 건데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차원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저주를 끝장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사야를 인용을 해요 바울이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 10장 22절 얘기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틀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 언제 구원 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타임에 남은 자를 구원시킵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 2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또 해요 바울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서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1장 9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을까요? 안당했을까요? 이미 다 끝장났죠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몇 번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몰수의 기도를 듣고 지도자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그 살려주고의 반복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예요 얼마나 많이 그걸 했는지 이게 뭐 사사기도 그렇고 뭐 열한기 사무엘 딱 보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는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진리죠? 그러죠? 야 이 인간들 진린다 진짜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너무한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요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저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막 쭉 하다가 어느 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요? 계속 야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아닌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 안 하게 해주세요 전 정말 이거 하기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준 빚이 뭐냐면 네가 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으세요? 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죄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악한 것으로 해서 내가 싫어하는 그런 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죄가 있어요 좋아하는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만 보면 냄새가 향기로 와요 완전히 유혹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한테 그걸 물으시더라니까요 네가 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아 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게 맞으니까 내가 이게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관점을 고쳐라 네 생각을 고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바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더 재미있잖아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체하라는 거예요 체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포인트구나 죄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를 죄를 안 질려고만 하니까 이게 됩니까? 원래 이걸 좋아하는데 성량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되는가 내가 그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요 지가 그렇게 힘들어도 그거 합니다 맞아야 안 맞아 여러분 기어이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그런데 싫어하는 거 아무리 하나 그래도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듣고 그걸 못한 거죠 자 30절에 보면 이제 거의 끝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요 그래서 30절부터 33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이제 주제가 뭐냐면 믿음의 의의 믿음의 의 주제가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요 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의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자 31, 32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의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맞죠? 의의를 따라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의인이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 못했어요 그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단 하나의 원인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믿음을 보시는데 행위를 의지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안되죠 아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그게 그걸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사에서 28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걸림돌이 뭡니까 여기서 걸림돌이 여러분 2사에서 28장 16절으로는 나오지만 이 걸림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모퉁이돌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에요 거치는 바위에요 왜요? 이유를 알아야죠 왜 예수님이 걸림돌이고 왜 거치는 바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한국 한민족이 똑같은 같은 민족인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지독히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왜 예수님을 거치는 바위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예수님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쳐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쓴 전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 예수님이 좋은 일 했다는 거 양심 있으면 압니다 나쁜 짓 안 했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돌 거치는 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거스르고 율법에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는 본질은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는 율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존재할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자기 민족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이 율법을 흔들어버리고 예수님이 율법 필요 없어 나한테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땐 어떻겠어요?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정상 아니네 저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 입장이어도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지독히도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메 할렐루야 이 거친 돌 진짜 이 진짜 미운 돌 진짜 이거 미운 오리톨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가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반전 드라마예요 십자가 사건이 왜냐하면 마귀를 속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속였어요 하나님이 속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바보같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지 완전히 반전 드라마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했고 마귀도 그 짓을 했어요 같이 동조해가지고 합작 드라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여버렸는데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렸어요 부활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나버린 거죠 완전히 당해버린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뺏겨버렸어요 예수님한테 자기가 그걸 죽여놓고 성경에 보면 그걸 다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세에서 보면 아예 그냥 이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근데 그걸 마귀는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끝까지 죽이려고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합작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 드라마예요 그것보다 더한 반전 드라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막 진행되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죠 지금은 안 보시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보는데 안 본 척하는 거 그런 것인지 여자분들은 주로 드라마를 많이 보던데 드라마 보면 끝에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결말이 해피냐 아니면 슬프냐 이런 건데 결말이 보니까 슬프게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어요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불혹이 있어 보니까 부활했어 이게 반전 드라마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최대한 건지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간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 그 자존심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침도 맞고요 이것도 맞고 뺨도 맞고 침도 뱉은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가시관 씌우고 이 모든 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를 다 당했어요 옷 다 싹 베끼고 팬티도 안 입었어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이제 안 되니까 식구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 벗은 거예요 예수님 그건 완전히 수치 중에 수치 아닙니까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당하고 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놀랍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정리를 할게요 예정론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칼빈이 말한 그 개인적인 예정론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인적으로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온 인류를 다 선택했어요 다 구원받을 사람으로 다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항목에 빠져나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줬는데 내가 싫다 이거예요 내가 내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정론으로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신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실마리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전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패션 열정을 보신다 그 열정의 실마리를 통해서 인간을 선택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많은 유익을 얻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을 잘 알아야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자꾸 이단에 빠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준비된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런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